청각장애인의 무내력 증진과 책읽기 활성화를 위한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손책놀이 독서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동안 온라인으로 운영했던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다시 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성윤 기자입니다. 지난 15일부터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손책놀이 독서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손책놀이는 손과 책으로 세상을 누리다의 줄임말로 청각장애인의 무내력 증진과 책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 시작된 수어 독서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수어 통역사가 수어로 도서를 해설해 책읽기 활동과 독후 활동을 병행합니다. 또 코로나19로 변화된 도서관 이용방법, 수어 영상도서 활용방법 등을 함께 안내하며 책읽는 즐거움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관계자는 청각장애인들이 책에 관심을 갖고 지식정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독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